5분간 에어 에어 으 으 으 으 으 으 쇠 쟤네뻔어 아보아 이쁜지 상추가 안왔지? 우리 꼬맹이 김치 볼이? 네 컵 아니지? 아니 지꺼미도 지꺼미도? 네 썰은거 고기야 자 와 자 자 자 이게 잘라야 돼 네 잘라줘 그렇지 와.. 냄새 진짜 좋다 밥을 시윤이랑 시윤이랑 좀 뿌려줄래 아니 일단 내 거랑 같이 놀아 밑으로 밥도 한국이랑 다 먹지 밑으로 소기가 왜 이렇게 많아? 저기 김동훈이 안 부른다 요정훈이겠지 소시세요 여보세요 간장대장 시윤이 간장대장 줄까? 밥이랑 같이 먹어요 맛있다 시윤이 그냥 끓여볼게요 시윤이 간장대장 줄까? 요정훈이 고춧가루 소주 씨유 좋아한 맛이야 한번 먹어서 이거 너무 이뻐하네 이거 볼까? 와 맛있다 맛있나? 고마세요 나쁘지 않아 맛있낮 고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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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봐 계산이 다 됐어 아 아니 야옹이다 흘리지 말고 깨끗이 먹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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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 어 어 어 감사합니다.